자 이렇게 챕터 2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연찮게 저 문을 타고 갔던 곳이 학교에요 신기하죠? 도착했다 으챠 가자 와.. 학교다 야 학교 시계모양이 눈이야 야 뭔가 눈이 있나봐 뭔가 눈이랑 뭔가 관련이 있나봐 같이 밀어보자 일로와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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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먼 헤이 빨리와 뭐하는거야 밀어 여기 아닌가? 아 저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으챠 식스 거기서 뭐해? 와야지 으챠 와 학교 들어왔다 어라? 이게 뭐지? 불이 꺼지네 어? 뭔가 빛이 들어오는데? 저 뒤에 구멍 있는듯 좋아 저거 던져서 맞출만한걸 찾으면 돼 이런거 많이 해봤지요 이거구만 으챠 뭐야 너는 왜 들고오니? 뭐야 식스도 나, 나도, 나도 도울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? 아니야 이거 하나면 돼 식스 안가지고와도 돼 어 그거 필요할듯 그거 줘볼래? 이게 던져지지가 않네 그거 내나봐 뭔가 가벼운걸 다시 가져와야겠다 야 저거 너무 무거워 어 이건가? 으챠 아나씨 으악 됐다 됐다 후 응? 아 호잇 호잇 자 타임 맞춰야돼 타임 맞춰 자 맞아 이거야 나이스 확장 잘 맞추는구만 왠지 뭔가 나올거 같은데 느낌이 안좋아요 식스하지만 쫄지마 걱정할거 없어 걱정해야될듯 식스 너가 먼저가 지금까지 내가 먼저갔잖아 아니 왜 항상 하필 내가 먼저가야돼? 어? 누구있는데? 학생들인가? 얘들아 걱정마 나를 믿어 난 이래봐도 굉장히 어 뭐야 어 이 함정 에잉? 이거 무슨 함정이냐? 야 거기서 뭐해 얘들아 야 뭐야 이거 무슨 함정이 이렇게 많아 나 어떻게 피한거지? 야 근데 이게 어 이거 뭐여? 어 개점 나 혹시 풀어 공략료? 야 이 서랍장 누가 봐도 수상한데? 왜 지 혼자 이렇게 튀어나와있지? 아 이럴줄 알았어 어 어 뭐야 다시 해야 돼 어 어 뭐야 이벤트인거 같은데 얘네 머리가 없는데? 안 돼 식스 어 뭐 알아서 살겠지 뭐 가자 야 식스에 복수 에잇 식스 식스에 복수 아니 타이밍이 아잇 좀만 기다려 복수하러 갈게 오케이 여기 아까 함정있는거 봤지요 두번은 속지 않아 아 어 뭐야 이거 못들고가는데? 어 나 이거 없으면 좀 약해지는데? 저 망치 못들고가 나 여기 열쇠 필요하구요? 망치 없나? 헉 선생님이다 자 두번째 챕터의 보스 티처입니다 잠깐만 애들아 애들아 왜왜왜왜왜그러 미안해 미앙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도망가 도망가 런 런 이잉 길길길 점프 앗씨es 야 이거 점프해야되는구나 됐어 안걸렸다 휴 힛 여기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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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된거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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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잉! 아 못 숨었어요! 그 꼭 그렇게 목이 늘어나야지 꼭 그렇게 봐야되니? 정상적이게 좀 아니 정상적이게 봐도 되는가 슬쩍 슬쩍 헉! 천천히 가자 이러면 급하게 가면 안돼요 천천히 이런 게임은 대부분 전자수가 따라가면 되지요 천천히 우와 눈치주는거 봐 미쳤나봐 저렇게 눈치를 줘 저 선생님이 오른쪽 갈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? 이건 시간싸움이야 인내의 싸움 천천히 자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 오른쪽 녀석이 조금 집중이 부족합니다 아아아 지금 여기군요 와! 눈치주는거 봐! 너 공부할래? 죽어버릴래? 그냥 이런 느낌이야 너무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뛰어도 되겠지? 으챠 으챠 됐으 휴 아마 식스가 위층으로 납치됐을테니까 이쯤에 있겠지? 식스? 우리가 whether 이러어 자 This is all 쟤는? 쟤는 뭐냐? 아 typing 윽 Gibbs 어떤 등장 압착 ukan 어리석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넌 죽은 목숨! 들고? 자식아! 이건 식스의 목 이건 나의 목 이건 화풀이! 자식이 말이야 1대 2대 3대 3대 이 세파이프 또 놓고 가야돼? 어쩔 수 없지 여기 올라가려면 아니 이 세파이프를 들고 가지 얼마나 중요한 세파이픈데 아이고 미안해요 할머니 아 자꾸 할머니라고 하네 선생님인데 재생이야 선생님 아 숨어야 되는건가요 선생님? 선생님 선생님 왜 굳이 목을 그렇게 까지 혹시 장래희망이 자라신가요? 그 자라 자라랑 목 늘어나게 대회하셔도 될 듯 다음생에 자라로 태어나세요 이거 들자 소리 안나게끔 그리고 여기 내려놔 으잇 자 예? 조용히 조용히 조심조심 조심조심 밀고 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소리 소리 들은 듯 아 여기까지는 못오네 어차피 다행이다 아니 설마 여기까지와? 아니 선생님 제발요 이 정도면 집착이에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그걸 스토킹이라고 한다고요 아 스토킹은 영어구나 어쨌든요 아 큰일났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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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슬라이딩 앗 어 어 왜 저러는거야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처 뱉 저면에 왜 저래 읏 하아... 조심... 으챠... 세상에... 일단 숨어... 안 들킴? 어 이 사람 오른쪽으로 올듯! 오케이 안 들킴? 아 여기까지 오면 어떡함! 아 나 더 갈거임! 아 그만 오세요! 그만 오시라구요! 이번엔 오른쪽... 이번엔 왼쪽인가? 갔다... 어... 으 아직 안가... 난 죽을거야... 난 끝이라고! 아닌가? 진정하셨나요? 선생님? 선생님? 선생님 진정하세요... 으챠... 좋아 후추야 같이 가자! 너를 믿어붙겠어! 저 녀석의 후추를... 잇챠... 자 후추야 같이 가는거야? 자... 자 후추야 혼내줘! 몸토박치기! 아닌가 이게... 이건가? 아씨 늦었다! 저 녀석 빠르군! 소리를 안내고 가야되나봐... 뛰지마... 야 이 자식아! 너와 다음 다음 다음! 이 자식아! 얘는 바로 때리고...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... 지금이야 이 자식아! 다음... 지금이야 이... 다음... 지금이야! 뭐야 이 머리... 이게... 왜 안붙여져... 아우... 아우... 이 자식아! 이 머리를 주워야되는거야? 어어... 뭐야 교환이 가능한거였어? 오우... 개쩔어... 교환이 가능하다니... 애들아 나는 너의 친구... 아씨! 아나 너... 그래 그럴 수 있어... 하지만 한번만 더 밀었으면 난 너의 팔을 잘랐을거야... 다음부터 조심하자 우리 친구니까... 너 진짜 죽을래? 하지마라... 왜 나한테만 이러고... 야 왜이렇게 싸우는거야 얘네들... 뭔 문제있나봐... 근데 이상해... 애들이 너무 폭력적이야... 여기구만... 아 과학수사님이였어? 오우... 우와 직접 조립까지 하시네... 이거 조립할때 가야겠다... 절대 안득힘... 절대 몰라... 여기 뛰어야 될거같은데... 잠깐만 여기 뛰어야될거같은데? 지금이야... 그냥 뛰어엉!!!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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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.. 난 몰라... 난 몰라... 난 몰라... 야아악!!! 왜이렇게 빠른거야 저 아저씨 진짜 아...들켰나? 안 들켰나? 다행이다 아...들킨줄 알았어 진짜 어...여기까지는 못오겠지? 좋아..이 좁은거 까진 못오겠지 선생님이 좋아 탈출이다 느낌이 좋지 않아 벌써부터 아 또 싸워야되냐? 전투신이군 아아아아아아아아 씰 암정 누가 줬다고 만들어 놓은거야 피함 아니야 이정도까진 맞아도 되는거 아니야? 조금 아프긴하겠지만 좋아 너희들의 타이밍은 외웠다 다 들어와 난 두려울게 없으니까 덤벼어어 덤비라고 아씨 야 너 여기서 나오지 너 죽어 일단 너 내가 너는 외웠어 이건 아니지 않을까? 쟤 누구냐? 잠깐만 나 망치 안 들고왔어 잠깐만 타임 아 망치가 필요한지 몰랐지 아씨 뭐야 저 매달려있는 애가 식스야? 오케이 식스 금방 구해줄게 이게 어디 너 너 죽어 이씨 식스 내가 구해줄게 아이차 식스야 일로와 식스야 괜찮아 죽은거니? 미안해 나 때문이야? 식스 숨으셔 어 안죽었다 다행이다 휴 식스 괜찮아? 가자 가자 식스 괜찮아 노 프라브럼 나와 함께라면 우린 무엇도 무섭지않아 가자 식스 잘 따라와 저 또 그림그리는 젠장 내가 저 무기를 가지고 올테니깐 너가 뭐..모든 해봐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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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 옳치 천천히 오케이 그거야 으챗 어 뭐야 식스가 죽였는데? 야 식스 뭐야 왜이렇게 세 식스 너가 야 니가하면 나는 뭐가 돼 이 게임의 주인공은 난데 어 식스한테 앞으로 까불면 안되겠다 식스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식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몰랐지 난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지 천천히 믿어 어 도와줘 응 그치 아 얘가 올라올수 있게끔 이걸 밀어줘야되는구나 오케이 올라아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헉 야 선생님이다 이거 피아노 칠때만 가야될 듯 아니 이 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이야 피아노선생님이야 뭐야 노트 무슨 흠 저기 그냥 이정도 했으면 점프할래? 됐지 오케 오케 아마 뛰면 안될거 같으니까 그냥 걸어갈게요 무서우니까 뭐야 내가 올라가는게 아닌가? 야 저거 가지고 와야돼? 천천히 야 근데 저사람 저 선생님 열심히 하시긴하셔 뭔가 되게 열심히 해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면 언제 안될거 같애서 좋아 아아아악 아아ح야 아 죽어야겠다 그냥 여기에 세이브됐거든요 저 죽여주세요 저기서 뽑고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선생님 아니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씨 아까 도탐 말고 취소할거야 잡아줘 어 나이스 여기까지 못오겠지 나이스 나왔다 와 미쳤네 와 목이 어디까지 늘어나는거야 아 식스 가자 아 비온다 식스 괜찮아 뭐야 여긴 또 어디야 학교에서 나온건가 아 여기가 이제 챕터2 끝이에요 챕터3는 병원이야 아 아 as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